아 만두 맛있겠다. 만두 좀 사 가야겠다. 김치만두 하나만 드세요 맛있겠다. 와 김치만두 이제 정산 꼭대에 올랐고요. 다음 능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힘들다. 오늘 지금 현재 몇 킬로 탄거야? 지금 4.5킬로 5킬로 가까이 산을 탔네요.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 힘들어. 매미도 이제 갈발만 타나봐요. 힘이 없어요. 쟤 낭따라. 쟤 낭따라. 쟤 낭따라. 쟤 낭따라. 쟤 브레이크 브레이크. 박대기는.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. 오우 내려버린. 경사. 조심조심. 어느 소미도 남부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심해서 가야돼. 점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역시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 라인 따라 보니까 또 있네 역시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 여기는 이제 눈이 눈이 나네요 다른 데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여긴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사는 항상 이렇게 늦어요 여기 두 개 또 발견했습니다 야! 부러뜨려줘! 부러뜨려! 자, 저 포자 보여줘, 저 속에! 저건 꼭꼭! 얘는 항상 이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 고맙다! 아이템이 뜨겠습니다, 능이! 감사합니다! 풍족한 능이! 우리 구독자님께 또 한 번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아, 여기도 있다 가기 전에 옆에 잘 살펴보면서 건너가야 돼요 얘는 예쁘게 생겼다 아, 여기 나뭇가지야, 저리 봐라 얘는 꽤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여기서 자랐니 아, 저 상품이다 이야!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, 얘는? 어디보자! 오,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바깥다 오, 우리의 천 능이를 너희들이 여기서 또 만난구나 오, 기뻐, 이거! 나 얼굴 보여주기 싫으니? 가자! 오, 예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? 아, 아주 진한 갈색의 능이를 만났어요 자, 있던 우리 사랑 구독자님 또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구독자님께 이 좋은 기운을 또 한 번 전합니다 기운 받으세요 아, 얼른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지금 한 시간 반만에 눈이 그을략지 만났어요 일단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볼게요 아, 드디어 아, 그 위생들이 너무 작아요 그을략지를 발견했는데 멀리서 봐도 상당한 양이 있어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저기있어요 어디있냐고? 다 폈데? 그래도 eatin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살아넺 일단 16개, 현재 16개 군락지 만났어요. 반갑습니다. 능이 군락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개 땄습니다. 포자는 띄워서 다시 심어주고 4개, 5, 18, 크죠? 이런 없음을 이만큼 땄어요. 한 17개 숫자는 까먹었지만 이 좋은 기운을 우리 구독자님께 또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기운 받으시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능 다 합격하시길 이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게요. 우리 학부모, 학부모님들, 학부모님들 좋은 기운 받으셔서 자녀분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이 기운을 전해드릴게요. 반갑다. 뜨트하지 않는 곳에서 부러졌네? 일단은 특템. 극구에서 특템이 있어요. 다 내려온 길목에서 뜯겨. 아, 좋다. 피로 확뿌리네. 진짜 능이 한 개 같아요. 얘가 있으면 등록을 어두운 걸 또 있을 것 같은데. 저 대박 사건. 삼골남자 사고쳤어요. 어떡해. 아, 저 앞에 삼골남자 얼그만한 능이 벗어서 발견했는데요.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거기 내려오다가 자꾸 발견해요 잠깐만 그 주위에 또 있나 한번 볼게요 와 나 진짜 잘못 본 줄 알고 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구독자 여러분 버섯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빨리 산에 다시 올라오세요 보이십니까? 빨리 공개할게요 두둥 두둥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와 진짜 크다 저거 하나만 캐도 1kg 나오겠네 근데요 저는 꼭 뱀 있어요 주위에 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뱀님 계십니까? 어이 거기 밑에 일단 우리 뱀 주인이 계신지 한번 어이 뱀 계십니까? 안 계시면 오라이 계시면 혓바닥 늘름 좀 주우우우우우un 놀랬죠? 전 벗어뽈고 놀랬어요 뱀이 아니에요 야 다발렁이 입니다 다발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와 진짜 멋있습니다 장갑이 장갑 장갑 한번 놔볼까요 장갑 보다 더 커 이게 어찌된 말이야 사업골남자에게 또 행운을 주시나봐요 착한 일 하는 거 없는데 아 진짜 크다 이 기운을 그들의 전해 드릴께요 자 기운 받으세요 사람 오기자마자 빨리 찾을께요 이거 끌어뜨렸습니다 엄청 큰 차가워 삼일꼬란자 얼굴만 기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자 기운 받으세요 삼골남자의 동영상입니다 삼골남자의 동영상입니다 삼골남자의 동영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크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기운 받으세요 삼골남자의 동영상입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들어가야겠어요 몇대지 오기자네요 아 너무 크다 향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빨리 올라가 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9월 능이는 끝났고 10월 능이 빨리 찾아올라오세요 아셨죠? 빨리 올라오세요 이게 뭔 일이죠? 여기에도 하나 있구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밟고 왔네요 다 밟고 왔네요 얼른 채찍할게요 감사합니다 민이가 많이 폈어요 작은거 놔두고 뭐가 쓰는건 채찍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거 놔두고 brains 할게 성냥이네 우리 동양이 지금 손잡이가 나고 집어 넣고 assalamual 아 이건 괜찮아요, 이쁘죠? 이런거는 먹을만해요 또 있어, 또 있어 뭔일이야 땀에서 옆에 보니까 또 있어요 뭔일이야 진짜 와.. 세상에 떨어뜨렸어요 와.. 세상에.. 뭔일이야 오늘? 상호권 남자 개 탔어요 한자리에서 벌써 이만큼 1km 가까이 땄어요 이런 포자들은 다시 붙여줄게요 밑등 부러져나온 이유는 가져가보자 다시 붙여줘야돼 됐습니다 금색도 옆에 한자리에 이만큼 땄어요 좋은 김 받으세요 오늘 기운 잔뜩 받아가네요 와.. 멋지다 또 있네 와.. 미쳤어 굴러기 또 발견했어요 굴러기 또 발견했어요 하나 싹 보여요 그 다음 또 옆에 와.. 엄청 단단한데? 와.. 조그만게 단단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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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내등이.. 어디 가고.. 아.. 내등이.. 어디 가고.. 이따! 굴러 떨어졌네! 찾았어요 잎사귀는 다 날라갔네 이렇다니깐요 항상 능이는 한 손을 따면 안돼요 두 손을 잡고 따야돼 솔직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한건데 운덟게 찾았어요 이렇게 굴러가면 못찾아요 하나 떨어뜨린거 찾으러 갔는데 어? 하나에 또 있었네 아이고 진짜 아이고 가방이 깍쳤어요 이렇지 않으면 가방 큰거 가져올꺼야 일단 얘라도 하나 더 넣자 깍쳐가지고요 롤트라 공간이 없어요 일단 최대한 깎아지게 살이라서 넣어야죠 지금 앞주머니도 넣었어요 깍쳐가지고 앞주머니도 넣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 사람이 이래요 작은거가 가방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딸때가 있답니다 가방 큰거 가져오면 왠 욕심이냐 하고 산신령님 안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휴 저 마음 비었어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했네요 풍족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? 잠깐만 저기 또 있는데 역시 사람 마음은 잠깐만 이거 뭐야 도대체 잠깐만 흥분이 가라치고 인사했더니 또 외워주시네 가지 말라고 아 잠깐만 배미나가든 이럴때 더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게 몇개짜리인가 침착하게 두개 두성으로 잡자 두성으로 잠깐만 저기 또있어 저기 또있어 저기 또있어요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저기 옆에서 볼까 이거 뭔일이지 산신령님 저 그만 주셔도 돼요 하하하하 자꾸 내어주시면 가방이 가방이 깍쳐서 못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무거워 아 무게가 5kg 넘어 안되겠다 이거를 빼야겠습니다 빼고 가방 두개로 두개로 하겠습니다 문 하나씩 하나씩 가자 어? 두개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끝템 들어가세요 떨어질라 저기까지 쏟아지면 나 진짜 기다려 한다 조심해야지 다음 오세요 어? 저거 포장 어? 이제 뜨뜨네 자 포장은 다시 흙에 집어넣어 주고요 발로 꼭꼭꼭꼭 눌러주고 집어넣고 자 아까 저기 또 있더라구요 아이고 여기 또 있네 감사합니다 많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또 있으려나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으려나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 눌러주고 또 있나 이제 없네 아 진짜 몰라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올라오게 한번 볼까요 뭐지 둘째게 뭔일이지 세상에 이게 이게 뭔 현상이지 아니 가지보려고 자꾸 내어주셔서 가방이 넘치도록 지금 따고 있어요 이게 이게 바로 기쁨 두 번만나 아 그니까요 그죠 그 두 번 보죠 그니까요 두 번이나 보여 아 그니까지 이것도 인연이죠 어릴때부터 이쪽이 이 밑에가 오레산이에요 이 밑에가 머리 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딱 딱 아 어떤 산 괜찮으세요 콩산 보이세요 떡이 됐어요 떡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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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아니 넓은 산에서 두 번 만나기라 쉬운게 아닌데 어르신들도 두 번 만나네 배고프니까요 몇 번 쉽지 보다가 삼키고 있어요 오랜만에 산다니깐 아 활력소가 생기는다 콩글남자라면 산을 타야돼 지금 5분도 안걸린거 같은데 그거 다 먹었대 쓰레기는 집으로 좋아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또 3차선에 갈게요 아 힘들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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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